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인물들을 그들의 이름을 갖고 영어의 발음 현상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분 또는 존경하는 분 누가 있으세요? 선생님은 테레사 수녀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 Mother Teresa 라고 해요 어? Mother 뭐야? 엄마죠 그런데 테레사 수녀님 앞에는 이렇게 Mother 붙여서 Mother Teresa 라고 하는데 자 봐요 우리는 테레사라고 하는데 영어는 Teresa 이렇게 되네요 무슨 말 하려고 할까? 영어는 두 개 이상의 음절이 오면 그 중에 하나를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음절이라고 하는 게 뭐야? 모음 있죠? 모음 A, E, I, O, U A, E, O, U 이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씩 소리가 나거든요 그럴 때 그 음절이 하나가 강하면 나머지 것들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테레사라고 하지만 Teresa Teresa 라고 하는군요 Mother Teresa 이렇게 돼요 또 선생님이 굉장히 존경하는 좋아하는 분이 바로 아인슈타인 닥터 아인슈타인이요 그러면 이 사람 우리 아인슈타인 박사의 first name은 뭐예요? 누구? 그래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Albert Albert Einstein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도 지금 보자 Albert 이 두 개 중에서 어딜 강해? 앞에 래 Albert 그렇죠? Albert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여기서 조심할 거는 우리는 Albert 라고 하지만 영어로가 T로 끝났을 때는 강하게 T Albert 라고 하지 않아요 Albert Albert 네 그 으 이렇게 발음하지 않도록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뭐 그 뭐 특정 그 휴대폰이다 뭐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있죠 음 누구? 스티브 잡스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그 사람 이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어로는 스티브 접스 스티브 접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도 우리는 스티브라고 하지만 여기 V 사운드는 입술이 두 개가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하 앙니가 치아가 아랫 입술에 돼야 돼요 그래서 스티브 하시지 말고 스티브 접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쯤에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굉장히 여러 사람이 틀리던데 이름이 있고 성이 있잖아요 자 선생님 성이 뭐예요? 한이죠? 이름이 뭐예요? 정님이죠? 그러게요 자 그럼 영어로 성은 뭐라 그래? 우리 아빠 성이랑 내 형제들 성이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패밀리 네임이라고 해요 패밀리 네임 그리고 영어로는 퍼스트 네임을 먼저 써요 이름을 먼저 써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마이 네임 이즈 정님 한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에 해당되는 걸 퍼스트 네임이라고 해요 한번 해보자 엘벌트 아인슈타인에서 엘벌트는 뭐예요? 퍼스트 네임 이름이죠? 아인슈타인은 성이죠? 패밀리 네임이라고 해요 그리고 뒤쪽이 온다 그래서 라스트 네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조금 전에 한 스티브 접스의 퍼스트 네임은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스티브죠? 그리고 성은 패밀리 네임 라스트 네임은 접스가 되겠네요 옳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거 만드시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 빌 게이츠라고 하죠 그쵸? 빌 게이츠 자 그럼 what's his first name? 빌 what's his family name? or last name? 게이츠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스펠링 잠깐 보고 싶은데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게이츠가 g-a-t-e-s 거든요 그래서 게이트스가 아니고 t하고 s가 붙이면 t라고 발음돼요 게이트스 마이크 주커버그 라구예요 이 사람의 first name은 마이크고 라스트 네임, 패밀리 네임은 주커버그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가고 싶은 거는 보통 영어로 이름을 소개할 때는 First name, 이름을 먼저 하고 Family name, 즉 last name이라고 하는 이걸 뒤에 간다 그래서 한정임 선생님도 한국말로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한정임이다 라고 하지만 Hello, my name is 정림한 이런다는 거죠 괜찮아요? 네, 우리 한두 사람만 더 해볼까? 음, 에디슨, 천재 에디슨 있잖아요 그 사람의 First name이 뭘까? 토마스 에디슨이잖아요 그래요, 토마스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 이렇게 돼요 그리고 불구를 이겨내고 예, 위인전에 항상 나오는 사람 있죠 헬렌 켈러 헬렌 켈러 이렇게 돼요 헬렌 같은 경우도 이름을 아마 많이 들을 거예요, 그쵸? 아주 자주 쓰이는 여자의 이름인데 헬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앞을 강하게 해야 돼요 헬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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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러 What's her first name? 헬렌 What's her last name or family name? 켈러 헬렌 켈러 이렇게 하면 되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름을 갖고 좀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름 중에서 우리나라 말은 성을 먼저 말하고 이름을 나중에서 한정희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영어로는 My name is 정림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먼저 말하고 성을 나중에 말한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 first name이라고 하고 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족들 다 쓴다고 해서 family name 또는 last name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발음 연습, 그리고 발음 연습하는 것 중에 영어에서 두 개 이상이 강해지면 뭐가 하나 더 강한 게 있는데 테레사 수녀님은 어떻게 했어? Mother Teresa Mother Teresa 아인슈타인 박사는 엘버트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 했을 때 특히 입술이 붙지 않도록 스티브 되는 V 사운드 조심하자고 그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한 빌 게이츠 여기서는 T하고 S가 했을 때 빌 게이트스 읽지 말고 게이츠, 캣스, 푸트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T, S는 T 우리나라 T처럼 발음이 바뀐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만든 사람 마크 아니고 마크 아니고 마크 마크 주커버 이렇게 썼어요 에디슨 기억나시죠? 토마스 에디슨 위인 전에 자주 나오는 사람? 헬렌 켈러 아 여기도 헬렌 아니고 헬렌 이렇게 되는구나 어때요? 이제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위인은 누가 있어요? 존경하는 분은 누가 있나요? 한번 한글로 올리면 선생님이 영어로 이름을 적어줄 수도 있고 그쵸? 한번 같이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만나요 바이바이 네 또 만나요? 네 sitten